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떠오르는 월드스타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 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가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월드스타 못지않은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어떤 스케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JP 버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였고 물론 오늘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낙복금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향후에도 미국 암학회라든지 3, 4, 5, 6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이오 학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임상이 요건하게 이루어지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부각되면서 바이오 임상이 많이 중단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경기를 살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외부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한테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그전에도 계속해서 바이오 학회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올해처럼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바이오 학회가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그 어느 해보다 최근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관련해서 M&A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이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처럼 키워드 중심별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라 지금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큰 하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ADC 약물항체 접합체라고 해서 ADC가 가장 시장의 키워드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레그캠 바이오가 최근에 2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을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상장한 카티세포 치료제라든지 NK세포 치료제 같은 자기 면역을 통해서 바이오 암세포를 사멸하는 역할을 하는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부각되기 시작했죠. 카티세포 쪽에서는 큐로셀이 있고 NK세포 치료제에서는 NK맥스 등 다양한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알차이머라든지 방사능 치료제라든지 이런 키워드별로 그리고 중입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키워드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 여러분들이 미리 키워드별로 종목을 선별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별로 좀 준비를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이버 밴드에 가면 또 자세히 준비되어 있죠? 네. 제가 지난 연휴 동안 못했었는데 사실 제가 꼭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바이오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요즘에 알차이머 관련 비만 그리고 AI 관련된 제약도 있다 보니까 정리가 돼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 섹터 내에서 지금 보는 종목도 따로 있으실까요? 네. 일단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치료 쪽입니다. 이제 전립선암 쪽 파이프라인은 FC705 쪽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글로벌 주요 빅파마 업체들과 비교해도 아직까지 일상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퓨처캠의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할 경우에는 2조원 이상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전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퓨처캠 방사능 치료제 쪽으로도 키워드가 돌 경우에는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께는 퓨처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주도주 주도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이야기도 요즘 굉장히 많고 바이오도 주도주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느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계세요? 일단 저는 반도체 쪽에 거의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반도체에다가 올인하시게 되면 대응하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 짠다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대체로 50에서 60% 정도 가져가시고 나머지 정도는 지금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일부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 약간 짜는 게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좀 올인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주도주라는 게 그래요. 주도주라는 종목들은 시세가 먼저 많이 가지만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나중에 꺾일 때도 덜 꺾입니다. 더 안정적이에요. 그게 주도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은 저는 종목별로 정말 선별적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그저께 헬릭스민스라는 종목이 유전자치로 임상시험 실패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에 근접한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접근을 하더라도 실적이 좀 따라주고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신약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는 업체들이 있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나마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제가 그나마 보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를, 아니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한미... 반도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은근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죠.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이고 대표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꾹꾹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자금 여력도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비만치료제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업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를 본다고 한다면 그나마 한미약품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주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반도체가 먼저 선두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좋지만 또 바이오 종목들도 포트 내에 담아두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볼게요.